안녕하세요 쇼일입니다. 2023년 TOP10은 아니지만 약간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아쉬웠거나 왜이랬지 약간 물음표가 떠오르게 만드는 신발 랭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GT Jump 2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고 신었을 때 폭신한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었어요. 르브론급 무게가 클래식 르브론급 무게가 아니었으니까 좋았고요. 세일도 많이 해서 좋았고 그리고 밸런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GT Jump 2의 가장 좋은 점은 직립보행하고 막 뛸 때는 정말 좋습니다. 에너지가 잘 분산되고 돌아오는 그런 느낌인데 무거운 분들이 착장으로 할 때 충격 흡수적도 좋겠죠. 근데 이 플레이트나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격하게 옆으로나 뒤로 움직일 때 뭔가 좀 불안하거나 속도감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GT Jump 2의 뒤에 그 순수 리액트폼이랑 스프링 플레이트 같은 느낌이랑 전족부에 그 줌 덩어리가 있잖아요. 줌파드가 있잖아요. 그걸 좀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줌스토브도 있잖아요. 아예 줌스토브를 넣은 채로 앞에 그 전족부 줌을 빼던가 아니면은 왜냐면 뒤에가 살짝 뭔가 좀 격하게 눌릴 때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뒤로 갈 때는 뭔가 뒤에가 좀 이렇게 주춤 더 눌러지는 느낌이거든요. 착지할 때는 좋고 밀고 나갈 때는 좋은데 그 점이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춰진 느낌이어가지고 농구할 때는 잘 안 신게 됐습니다. 뭐 접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트릴리언드 CX컨버스에 나온 BB 트릴리언드 CX 이번에 샤이 길드스 알렉산더의 시그니처인 것처럼 나왔는데 미니멀하고 좋습니다. 미니멀하고 좋았는데 CX라는 폼으로 힐에 있고 전족부에 줌이인데 전족부에 줌은 별로 느껴지 않아요. 그냥 전체 CX 폼인데 앞에 뭔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줌이어가 거의 느껴지 않아서 그 점이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발에 무리는 안 가는 지상도 낮고 괜찮은 신발이고 접지도 나쁘지 않았고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근데 뭐 파는 데가 없어요. 거의 폰락해서 몇 군데 팔다가 요즘엔 사이즈도 찾기 힘들고 컨버스 공원 같은 데도 없고 그게 되게 의문입니다. 그 전족부에 줌에어가 좀 느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빼고 힐에다가 살짝 넣던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줌에어가 보이는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푸마에서 올프로 나이트로 스쿱 핸더슨의 시그니처처럼 나왔지만 아니었고 잠깐 신다가 또 시그니처가 따로 나왔었는데 괜찮습니다. 무난한데 특별하진 않습니다. 접지도 약간 호불호여 가지고 어떤 분들은 미끄럽다고 하기도 하고 먼지에 그렇게 강력한 신발 아니고 그리고 그냥 뭐 예 올프로 예전에 올프로 느낌이 살짝 나는데 그런데도 살짝 부족한 거 지상곤 낮으면서 뭔가 특색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윗니스 8도 무난하죠. 뒤에 힐에어 있고 앞에는 그냥 맹탕인데 이런 신발이 요즘 오히려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다지 특색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 애매모호한 신발 중에는 GT Jump 2랑 같이 뭐 이 4개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많이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윗니스 8 어 폼 재질 같은 거 좀 더 말랑한 걸 좀 써주거나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 윗니스 8이 앞으로 나올 북원이랑 비슷한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근본의 신발으로 와서 좋았는데 근본 이상이 아니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어퍼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 신발이었습니다. 자원 예 자모란티의 첫 번째 시그니처라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시그니처는 항상 의미가 있어서 반드시 필구매 아이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모란티가 특별히 또 지금 아쉽게도 부상당했지만 화려한 모습을 보셨으니까 자원 역시 어 약간 트릴리언트 CX랑 비슷한데 트릴리언트 CX보다는 미치죠. 한참 왜냐면은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는 맹탕 맹탕 신발인데 전적부의 줌이 살짝인데 자원도 전적부의 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트릴리언트 CX에 하하하하 저저저저 하급 버전이 자원 근데 뭐 캐주얼하게 신게 무난하고 디자인도 무난하고 모든 문의에서 무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념비적인 첫 번째 시그니처라는 거 GT-Cut 2 뭐 이거저거 든 건 많은데 기껏해보다 조금 더 폭신한 자원 같은 거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엄청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테이텀 1도 전적부에 줌에어가 좀 크게 들어있고 뒤에는 아예 아웃솔이 없는 식인데 예전에 이런 세팅 생각을 해보니깐 와이넛 2 있잖아요. 와이넛 2시로 보니까 체감이 비슷한데 오히려 와이넛 2가 더 좋아요. 그래서 테이텀 1은 벌써 테이텀은 시즌 중반도 안되는데 2로 갈아 신고 보니까 디자인이나 뭐든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그런 획기적인 거 보이는데 그렇지만 뚜렷하게 뭔가 좋은 신발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이키고 돈 주고 사는 건데 뒤에 맹탕이 있고 아웃솔이도 없으면 좀 그렇죠. 숨프릭5 안타트쿰포의 신발은 필수로 사서 모아둘만 하죠. 훌륭한 선수니까. 5도 약간 자원의 고급 버전이라고나 할까 전적부 줌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힐도 거의 맹탕이고 밍밍한데 지상도 낮은 그런 신발 디자인은 되게 이쁘고 핏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모해가지고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